이덕이는 귀요미 이덕이는 귀요미 이덕이는 귀요미 이덕이는 귀요미 자 끓이다 이건 와카스죠 눕히다 눕히다와 이건 넥카슬 알리다 시라스루 난리다 토바스 흥기다 각스죠 각스다 그 다음에 아까 막히다 했죠 막히다는 막카슬죠 그 다음에 세우다가 세우다 이거는 세우다 다텔 이렇습니다 단어 이것까지 외우시면 완벽해요 역시 귀요미 지분도 원할수 도도가 드끼마스 음 일단 세가지 패턴 세가지 패턴이 있고 개하다 개 만들다 단어 단어는 암기 이것은 초쿠셋 되기라 가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와카스야츠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좋아요 죽이다 죽게 하다 죽게 만들다 죽게 만들다 신 났스 이거 전부 간호 죽게 만들다 이것도 뭐 알은지 알은데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표현이 죽이다는 뭐예요 피라이씨 신 났스 고로스 아 그럼 고로스는 그렇죠 뭐 난 또한 자 그러면 에리씨 이건 뭐예요 죽게 하다는 죽게 만들다 죽게 만들다 죽게 만들다 죽게 만들다 죽이URE 너 **** 왜 그래서 cot 죄송합니다. 약간은 이상한데? 어깨시. 직접的に殺した行為가 죽이다죠? 그죠? 죽게 하다가 죽게 만들자는걸까요? 이건 거의 다 똑같아. 죽게 하다가 죽게 만들란 말일까요? 그래서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다. 간식을 주지 않는 자유. 마탈이低. 평소인데 입을 당하고 苦것을 당하고 물을 당하고 물을 당하고 아 내 디렉 주음도뭒을 하고 돈을 안aiser emit 아 이렇게 관세적이 徐々に死ぬようにする っていうのが 주케 하드죠 주케 만드리나는 좀わかりづらい 사킬이이토세って 言ったので これは何でしょう 주케 만드리나는 同じです 주케 하드아도 주케 만드리나는 더 뭐 더 이동적이보다... 뭐... 남대가.. 지는라는... 지는게... 지는게.. 지는게를.. 지는게 안 닿을 수 없었죠 깐깐 깐깐... 部屋에... 그는 깐깐... 그냥 깐깐... 피식을 던고... 지기다... 지켜... 조금... 두려워... もう... 이... 에이크시오다 뭐 1개가 1개... 엄마가 아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お母さんが子供의椅子に座らせる. 그렇죠. 座らせました. になりますけど 이것도 이제 日本語だと 座らせ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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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내려온 거 같은데? 자, 에리씨 3번 아빠가 아들을 자전거에 타웠어요 태웠어요? 태웠어요? 아, 진짜 태웠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을 타락하는식이 호수님과 고등학을 운었습니다 운었.. 운었 웠이터네 운었ко 운었고 이거는 직접 엘을 안아서, 나잇에 안아서, 이렙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라시어 나갈까요? 3번? 형이 돈센을 울렸어요. 오니ちゃん가 오도도를泣かせ다.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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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리해둬을 하면, 스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よろしい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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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요. Q.